하지 마세요, 염! 나는 염통이 싫어요!! 2019년 8월 1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어라 FOLLOW FOLLOW ME 정신히 동어라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세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무슨 소리야? 자, 말좀 해보세요 어..뭡니까..? 누구세요? 누구..?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구요 누구세요? 저 그런걸로 겁 안납니다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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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업에 있않을 수 있겠죠 잠시만요 아..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아저씨? 아저씨 계신가요? 혹시 화나셨어요? 아저씨 혹시 화나셨나요? 말씀 한번 해보실랍니까? 아저씨.. 와 씨.. 으아악!! 까따..!! 뭐야..? 방금 물이 안 차 있었는데? 방금 물이 안 차 있었는데..? 아..하지 마..하지 마세요..염.. 나는 염통이 싫어요!! X 됐다.. 시청자 분, 지금 빨리 이코리한테 쪽지 주세요 빨리요.. 여기 왔다 간 시청자 분, 분들인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여기 간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 뒤로 나와서 이코리한테 잘 보고 나왔습니다 별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답장 안 주셨어요 빨리 답 주세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 쪽지로 여기서 무슨.. 뭔 행동을 했어요? 하지 마라니까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회방치고 물건 만지고 할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게 그 똥을 지금 내가 치워야 되잖아 지금 그럼.. 화난 거 저한테 부십시오 대신에 말로.. 말로 어떻게.. 안될까요? 죽여버린다.. 헉.. 죽여버린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 죽여버린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 남자다.. 제발.. 화 좀 푸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저씨.. 화 좀 푸십시오.. 화 좀 푸십시오.. 화 좀 푸십시오.. 아저씨.. 화 좀 푸십시오.. 예..? 화 좀 푸.. 아이씨.. 자 여러분들.. 지금.. 저.. 잠깐만..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만.. 그만 하라겠소.. 그만 하라겠소.. 그만 하라겠소.. 그만 하라겠소.. 하지마세요.. 여기가 휴지가 끌려간 자국인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지가 끌려간 자국.. 보이시죠? 이래도 마이콜은 절대로 빠꾸하지 않았다고 봐야겠지요.. 움직였어 여러분들.. 자 카메라 딸래 돌리지마 마이콜 바로 가서 확인시켜드려 시찰자분들 오해 없게.. 알았지? 시찰자분들 오해 없게 바로 가라고 확인시켜드려 알았지..? 바로 확인시켜드려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시켜드려 아무것도 없어.. 확인시켜드려 밀렸어.. 뒤에 어디 누가 숨어? 제가 담배 한 대 드리겠습니다 제발.. 담배 한 대 드릴 테니까 기분 좀 푸십시오 그의 마음에 응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화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원래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조용히.. 에..? 조용히.. 그래서.. 누워서..? 아무도 오지마? 조용히 누워서.. 누워서 조용히 계시고 싶은데 아무도 오지마? 음.. 그냥 조용히 계시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와서.. 그래서 화나신거죠? 죽일지도 모른다? 내가 계속 나쁜 맘이 든다고? 잠깐만.. 지금 여기 계시죠? 어떻게 계세요? 지금 잠깐만요 얼굴 한번 뵐게요 뭐야? 뭡니까? 잠깐만.. 혼자 계시고 싶은 것 같구만요 그래서 그런 것만요 아저씨 제가 덴배 한 대 더 드릴 테니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때 그분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그 후로도 왔을 때 그분 맞으시죠? 대근부시던 여기 집주인, 댁 주인 맞죠? 아저씨 말씀해 주십시오 담배를 꼭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답해 주실 겁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제 목숨도 위태위태 하기 때문에 제 목숨도 위태위태 하기 때문에 제 목숨도 위태위태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담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뭐야? 또 왔다니.. 휘범 뭐야? 뭐야? 아저씨 뭐지?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왜 대화를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제 말이 들렸습니까? 아니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왜 대화를 안 해주시고 자꾸 쫓아내려고만 하세요 말씀 좀 해주십쇼 망자 자 그만 합시다 이제 나도 이제 참데는 한계가 있어 나도 참데 한계가 있다 했어 이제 그만 합시다 그만 합시다 그만 하라니까요 그만 하라고 저도 더이상은 안됩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참을만큼 참았어요